사랑해요. 맛. 아유 유아. 얘 뭘 먹어. 어우 얘 삐삐해 이것도. 아니. 그냥 이렇게 뺑겨.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. 어우 몰라. 그래. 나 이걸로 먹을게. 아니 씨. 장갑 삐는데 하루 종일. 잘 먹겠습니다. 나. 밥 먹었어? 응. 나도 들찬이를 먹고 자고 있었어. 잘 먹겠습니다. 그러니까. 비밀장갑. 비밀장갑 세 군데. 너무 늦게 갖다 줬다. 튀김이 눅눅한 날. 그치? 18년대. 응. 닭 두 마리 시켰어요. 저 아이디 재수없는 아이디 봤어. 누구? 시카고 갤러리 퇴사에 이어져. 나 갓졌나 봐. 밖에. 그 언니 아니니? 어. 귀엽다. 응. 잘 먹겠습니다. 사실. 맛있다. 아니. 튀김이 너무. 어우. 얘 손 아파. 먹고 닦고. 들려. 손까지 아플 정도야? 아니 손 아파. 피가 안 통해.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내가 턱이 윤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씹는 게 좀 부자연스러워. 가운데는 세이에요 세이. 야 에어컨 켤까? 덥니? 나 안 덥는데. 아. 세영아 전세라에서. 전연동. 비타민에 취해 있나 봐 지금. 손 아까 닦았지. 집에 나올 때. 닦았지. 씹었지. 지금. 800명 됐지. 벌크업 시바 아니라니까요. 아니. 저 문 닫아야지. 여러분. 이렇게 가면은 원래. 사이드 사람이 커보여. 대가리가 살짝 큰 것도 있는데. 원래 근데. 캠은 중앙에 제일 이뻐. 맞아. 세이가 그래서 제일 이뻐 보이는 거야. 그럼 너 화장을 안 했잖아요. 응? 남자 같아요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아까 네가 사진 보내준 거였지. 그 모습 같아. 옛날에 그러고. 오커스 왔었거든. 어머. 기억하네. 당당하게. 어머나. 심심해. 감사합니다. 자통 하나 뜯어볼까. 근데 자통 엄청 짜지 않니? 얘. 내가 미모 대회에서. 세일 이긴 거 알지? 모르는 남자의 네 명이 다 나 고른 거 알지? 거기 남자들이 다 누구였냐면. 고니. 고니 친형. 고니 뺐잖아. 고니 친형 친구들. 솔직히 얘가 인기 제일 없었어. 거기에 인기 많았던 애가. 예빈이. 시아. 확실히. 나이가 먹으니까 어린 애들한테 밀리더라니까. 지구 끝까지 밀리더라. 시아랑 예빈이한테 지구 끝까지 밀리더라니까. 내가 그랬잖아. 더 재수 없는 게 뭔지 아니? 뭐. 갈 때. 남자 중에. 누나 사진 찍어주면 안 돼요. 이러더라고. 그래서. 사진 찍었다. 뭐라고 올린 게 아니? 세이 형이랑 거. 시발. 나 선택도 아는 개 시발 새끼리. 갑자기 누나 사진을 안다 찍어요. 그래서. 어깨 하고 찍었는데. 세이 형이랑 즐거웠어. 뭐 어때. 형 취급받았지. 이게 진짜. 내가 세이한테 그랬다니까. 얘 확실히. 우리가 나이가 먹고 먹었나 보다. 어린 애들한테. 지구 끝까지 밀리더라. 어. 아직 존재해. 나 사옷이 있다. 아이돌이야. 지. 유스 떴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. 유스가 왜 떠? 걸그룹. 랑치는 왜 뭘 하고. 네이버 뉴스에 떴더라니까. 나 청순가련한 얼굴. 나 네이버 기사 못 봤니. 내 인스타 사진 퍼가서. 청순가련 꽂자. 드디어 데뷔를 안기나. 저 현역 아니에요. 못 봤나 봐. 저 일 안 하고 있어요. 저도 현역 아니에요. 오. 얘 이거 맛있겠다. 존나 짱. 우리 가게 애들이 이쁘긴 이뻐. 응. 오우. 표시를 한다. 이제 이렇게 짤 수가 없어. 나 짜서 못 먹겠어. 이게? 응. 손 좀 봐봐. 짜지. 왜 이렇게 포를 내놓어? 코로나 바이러스 그만해. 윤곽해가지고 입이 안 벌어. 안 되면 문은 닮았어요. 문은이 뭔데. 윤곽해가지고 입이 안 벌어지니까 안 들어가. 그 느낌 알아. 나도 여기서 입이 안 벌어지더라니까. 나사 풀렸나? 나사 풀어도 입 벌렸을텐데. 얘. 자메이커 왜 이렇게 싸. 아 짜. 왜 이렇게 싸. 안 짠데. 안 짠데. 오우. 존나 짜. 저 스물아홉이에요. 오늘 둘 다 아홉시네. 이게 근데. 응. 아홉수가. 응. 다 오는 게 아닌데. 왔어 안 왔어? 세인이 약간 온 것 같던데? 나 온 것 같아. 응. 얘 형 다 온 것 같아. 응. 나 그래서 막 살고 있어. 원래 잘 살았어? 나 진짜 다 온 것 같아. 네. 다 온 것 같아. 너는 이민이 닮았다니. 응. 치크다니. 킹클럽에서 세이 실제로 했는데 등 찍음 니년이 작은 거겠죠 인정 요즘 보관령들도 작아 구두 신고 했으니까 크지 나 그래서 밖에서 구두 안 신잖아 왜? 너무 커보여서 옛날에는 진짜 많이 신고 다녔는데 그치? 나 이거 쓰레바박 가렸어 옛날에 15cm 신고 다녔어 여기 못한다 진짜 닭이 빨개서 왔어 아내가 들리켰네 아주 그러니까 큰 걸 쓰는 거야 먹으면 말이 진짜 맵다 자메이카 매워? 응 하나씩 안 매운데? 짜 아가들에 자꾸 머리카락 들어가 누가 과관린다 어? 뭐라고? 과관린 가관린다 이게 가관린다 이게 흑대 언니의 토니지인가요? 어? 말해 뭐해? 집에 현빈 있잖아 진짜 사람이 불시착해 사람 많이 망쳐라 얘 이빨 가운데 양념 꼈어 응? 이빨 가운데 양념 꼈어 얘 셋 다 가짜야 이빨 지금 너 라미 했니? 나 제로네 어머 그건 뭐야? 안 갈고 그냥 붙이는 거 응 너무 틀냐는다 원래 인공적인 말 얘 너 이해봐 이렇게 이 너 너무 틀냐는다 너 했니? 담배 좀 끊어 얘 그래 라미네이트가 노래졌다 라미네이트가 노래져? 너네 엄지손톱만 하네 너네 이빨 입고 난 일부러 크게 했는데? 응 난 일부러 작다 얘 담배 좀 끊어 노래졌어 무슨 노래 하는 거야 원래 라미가 안 노래지거든 응 담배 좀 끊어 셋 다 얘 봐 하나 둘 셋 얘가 제일 하얀다 얘가 제일 티나 너 1단계로 했지? 응 나 3단계 바보갈 색깔 뭘 제일 티나 바보갈 색깔 헐리우드 스타일 이거 여러분 치아도 라미네이트 하러 가면 모양 보여주는 거 알아? 헐리우드 스타일 귀염 스타일 섹시 스타일 그런 거 다 있어 진짜? 아이돌 스타일 강한 남성 스타일 난 그냥 냅다가락 붙여주던데? 강한 남성 스타일이 치아 모양은 제일 이쁘더라고 너무 더워 아 씨빨 너무 웃었나봐 너무 더워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할리우드 스타일 너네 되게 천천히 먹는다 내 이빨 이뻐 얘 내 이빨도 이뻐 그렇게 보면 칼라가 지금 투톤 칼라여서 그렇지 옐로우 하이 어머 이게 어떻게 네 양념 붙였다 고밤아 퇴사제 이후 시발 저념 뭐야 몇 개 있어 이빨? 여섯 개 위에만 여덟 개 애송이들 너 위아래 다 있지 난 너네가 합쳐도 많이 했어 몇 개를 했길래? 열여섯 개 인조미 뒤집어져 팔꿈 제대로 해야지 가짜네 가짜네 사렴? 사렴 사렴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자 그냥 겁나 한얘스러워 나 요새 앞머리 자라고 밀고 나가는 거 있는 거야 뭐? 송혜교 그럴 수 있어 난 얘 고소형 아니었어? 고소형은 나이 있음 나이 있음 너무 나이 있음 유시진 대위 표지수 웃었나봐 인민반장 같은 얘기도 너무 웃었나봐 얘 뭐 코로 들어가는지 아가리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치킨은 몇 살 같아? 다쳐먹어 지금 살 찔까봐 그만 먹는 거야? 나 원래 치킨은 안 좋아하지 얘 인연 먹는 속도 빨라 두 개 먹었어 난 지금 세 개가 네 개짠데 나 두 개 오늘 왜 이렇게 다 아주 빨개 씨발 먹기 싫게 너무 부러워 씨발 내가 다 먹게 원사태 그건 맞네 원사태 그건 맞네 원사태 원사태 천천히 먹으면 돼지 가기 씨발 너무 빨개 근데 기분 나빠 먹기 싫어 밥맛 떨어졌어 나도 안 먹어 왜 이래 더워 씨발 원래 안 깎아 추자 언니 있었으면 위아래로 뿡뿡 가기 얘 좀 덜 익은 것 같아 장갑끼다 빼니까 손에 땀났다 장갑 때문에 추워 잠바 입어 너무 추워 잠바 입어 어우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왜 해야되는데요? 여기 남자가 뭐 얘 쓰레기통 여기 있잖아 집에 가야겠어 얘 너무 잔소리가 나 요즘에 깨끗하게 세트하고 있단 말이야 이불 갈았어? 어 더러워 얘 너네 집 벼룩이 쓸 것 같아 얘 너네 집도 더럽다며 얘 그래도 우리 집은 깨끗해 여러분 원래 삶은 더럽게 살아야 돼 원래 여자 집은 좀 더러워져요 그래 여자네 진정한 여자네 남자네 집도 깨끗해 아니 우리 집 드러워 우리 집 드러워 원래 여자 화장실이 제일 깨끗한 거잖아 그것만 치우면 돼 옷만 잘 걸면 돼 넌 다 먹었니? 응 쑤샤 방금 잎빨을 깼어 얘 먹던 거 누가 나왔어? 어 몰라 어우 더러워 뼈를 얻다 버리는 거 아니야? 얘 또 버려 얘 뼈를 얻다 버리면 어떡해 먹던 거를 아휴 내 새끼들 여자 놀이 할 건데 저거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더러웠어 밥맛 똑똑 떨어져 왜 이리 싸워도 그냥 이게 삶의 그거예요 잘 먹지 않아? 잘 먹네 응 난 잘 먹어 난 급하게 먹고 우린 잘 못 먹어 나는 잘 못 먹어 근데 방송 꺼지면 존나 참 먹어 나도 얘 방송 꺼지면 밥 두 공기 먹어서 배가 안 부르더라니까 방송에서 한 공기만 먹으면 체다할 거 같은데 방송에 사람을 다 망쳤나? 다 먹었는데 저 취했냐고요? 세 개밖에 안 먹었는데 비타민이 네 저 조명 뭔가 화이트 데린 거 같아 왜? 근데 하얀 조명이 이뻐 응 그래? 저것도 하얀 걸로 바꿔 바꿔 볼까? 너네 어떻게 되는지? 바꿀게 파래졌어 그래 우리 파래진다니까 장매식 이거만 딱 흰색이 난 거 같아 맛있다 맛있다 아 더워 근데 조금 덜 익긴 했네 그래 덜 익었다니까 미친새끼들이 덜 익혀갔다 입맛이 똑똑 떨어진다니까 확실히 우동 느낌 더 맛있네 이거 역삼동 꺼야 쩍쩍거리는 게 안 고쳐진 게 뭐냐면 윤곽했다니까 쩍쩍거리는 사람이 막 윤곽해서 입을 제대로 못 벌려 먹는 거 봐봐 저 뚱 아닌데요 퉁이 퉁이와 뚱이 아니요 저는 뚱땡이요 미국 사이즈인데 LA 스타일인가봐 미국 가면 얘가 제일 인기 많을걸 갈리우드 스타일이거든요 난 근데 맨날 보니까 그렇게 찐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자꾸 세이 살쪘다 그러니깐 난 모르겠어 맨날 봐서 그거는 이제 인식이게 지금 세이가 살쪘다 근데 얘는 합이네 합이 하체비만? 상비야 왜? 흉통이 얼마나 큰데 얼굴 왜 이렇게 안 쪄? 얼굴만 안 쪄? 팔다리 안 쪄? 팔다리 안 쪄? 잘 안 쪄? 허벅지랑 개 쪽만 쪄? 그게 문제 나도 상비인데 사이크업 뭐래? 사이크업 중에 나도 상비야 내 치킨 비비큐 황금올리브랑 자메이카 통다리 지금 세이 지금 딱 다리가 요꼬리에요 자메이카 통다리 뭐하러 들어가봐 니 다리도 똑같애 체리바 내 다리 얇아 거울 안 봐? 응 안 봐 대기한다 얜 얘 뼈니? 그게 뭐니? 인간미 없어 골반도 없는 것 같아 골반도 없는 것 같아 골반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있어요? 우리 있어요? 예 일어나세요 우리 있어요? 예 우리 있어요? 예 별 차이 없구만 예 무슨 소리야 별 차이 없구만 엉덩이도 없는 여가 예 엉덩이 내가 제일 이쁘구만 나도 이쁘구만 미국 없는 사이즈 예 엉덩이도 없는 꽃잎 얘 엉덩이가 왜 없지? 애플립이 고마 인간미 엉덩이 없는 것 봐 어머 참 옆골 옆골 간만 입고 아유 진짜 어머 반지겼어 얼마가 웰시쿡이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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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궁댕이 봐봐 세이 힙 승이래잖아 아유 뭐하니? 내 허리 다리 벨리 댄스 얘 웰시쿡이가 내가 뒤집어졌는데 너 지금 에메리카노 몸 만들고 있거든 미국 진출할 거야 업소니? 어 업소야 복벌고 싶어 나 요즘 헬스하고 있어 왜 이래 몇 번 나가는데 세이버 피티 선생님이었어? 피티 선생님대면 가는 거지 나도 요새 스포츠 댄스 배우고 있어 차차차 시작했어 집에서 그냥 안 먹는 게 최고였어 가긴 사니? 네? 가긴 해? 갔지 언제 또 갔어? 몇 번 갔어?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또 다시 나가야지 두 번 갔지 셋 다 꼬달 맞아요 맞아요 셋 다 존나 커 저 작아요 내가 제일 커 나 22세치 저 점호요 나 완전 까매 얘 난 투톤이야 핑크 블랙 나 완전 까매 블랙핑크인데 에리어에 난 대까매 22세치 어 씨파 야 너 거기 추우면 나랑 자리 바꾸면 안 돼? 어 나 너무 더워 일로와 야 미쳐버리겠어 다 먹었니? 어? 어우 얘 너무 더워 여기 에어컨에 측방을 세줘야 돼 내가 둘 다 봤잖아 옛날에 작순이를 어 근데 둘 다 너무 징그러워 얘 니꺼는 난 좀 귀여워 달려있을땐 하나였어? 얘 두꺼니 미세? 다 없앴어 왜 없앴어 그걸 남겨놔야지 유종의 미루 꽃자는 봤어 뭐 타먹었다 저기 장갑 하나만 줘 다 없야만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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